이 바로 먹으세요? 신청해놓은거 아니지? 이게 이제 자기 언니가 이렇게 하는게 일하는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게 좋은게 있으니까 신청을 할까말까 신청을 할까말까 이런건데 내가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잘해져요 신청을 한다라는거야 하나씩 나 어쨌든 뭐 어찌할거고 그 말을 듣고 일단 열심히 잘 듣는다봐요 어쩌고 이거고 맥시 저기요 술도 매고 다니고 싶고 와준다봐 저..저는 술야 생각도 없는데 말아봐 아니 난 몰랐지? 받아들여기 없던지 약간 두꺼운 누나 말고 다신한 누나에서 다신한거 같고 뭐 약간.. 아 빨리.. 술 다 알네? 술 까놔 뒤에는 우리 막 술하고 내가 옆에 붙어 와봐 맛이 정말 꿈내줍니다 눈이 마주치면 계속 속도 늘어나는거야 속도 늘어나는거야 내가 속도 늘어나는거야 내가 내가 뭐 없애고 말아라 내가 누가 한거 같고 그런거 같고 옆에서 내 마음이 안된다네 딱 내 클래스야 다 부산 레벨이야 근데 놀아보자 그 사람은 무슨 안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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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스트리스 같은 느낌 연계잖아 서로 막내라인이잖아 뭐? 남자중에는 막내라인이잖아 다른 사람중에는 상하긴 말이잖아 그 사람은 옷을 안입고가 다 많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룹을 싫어하네 근데 혜이 너무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아하고 근거 안 죽어 근데 혜이는 내가 봤어 남자도 다리에 저한테 처음놓고 못 넣고 먹혀서 근데 왠지 왜곡 나왔는데? 왠지? 아 이거 다 괜찮은데? 눈치 랭크 아니죠? 이거, 이거 바로 타야 돼. 아, 진기다. 그분이 있으니깐. 그분이 있으니깐. 그분이 말고. 이거 말한 거 같은데? 그분이.